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방송 본 분들은 신혼부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따지고 신혼부부긴 합니다만 4년 차에요. 4년 차면 신혼부부라고 해야 되나? 신혼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4년 차인데 이렇게 좀 뭔가 어제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? 그래도 배려하는 거 배려? 좀 화가 났을 때도 화가 났을 때? 화가 났어요. 앞에 남편이 짜증나게 했어.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좀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저희는 약간 시간을 가져요. 아 진짜? 네. 한 2, 30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2,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갖다 보면 처음에는 막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 사람 마음도 이해가 가고 이해하고 싶진 않아도 이해는 가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이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다시 대화로 풀고 이런 것 같아요. 둘 다 화났을 때 말고 한 명만 화가 났어요. 남편만 화가 났어. 본인은 멀쩡한데 연지야! 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?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? 그러면 이제 애교죠. 아 애교 부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남편분 얘기 또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. 네. 네. 네.